부의 동물 예수의 서약옥 청춘 고백 우리 정연 씨와 김선종 씨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종 씨 어디 갔어? 정연 형님 정연 부회장님 어디 가세요? 정연 형님 정연 형님 어디 갔어? 없으면 2명인 걸어서 2명 와요 와요 일로 와 빨리 정연 형님 그럼 나도 넣으세요 그래 또 있잖아 뚝뚝이가 돼있어 잘 들려 한 번 가 정연 엄청많은 부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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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가물이 스며들네 그루의 새하사지 아동쇼리 노샤라 이리 랩노래 가물이 랩노래 온다고 예사랑 보리려 마을 눈물로 달래버린 웃을 뿐이야 고요히 장을 열고 별빛을 달려 누가 불러오나 이 바람한 소리 그루의 새하사지 그루의 새하사지 그루를 하고 못쓸는 건 내 신사 힘든 날 믿어라 변신 누가 벌려 말했덥니까 나 생각하려 생각하오 제가 흔들리 비춰서 예, 자, 박수 보내세요. 아니, 우리 가요가 이렇게 좋다는 걸 여러분도 실감 나시죠? 예, 고맙습니다. 자, 이번엔 뭐요나?